강서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강서구는 종합등급에서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으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도 확보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강서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는 매년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평가는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토대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바탕으로 재정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강서구는 지방세 등 자체 수입 증가와 함께 교부세, 조정교부금, 인센티브 사업 등 외부 재원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세출 구조를 유지한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고액 체납액 징수 등 99.54%의 지방세 징수율을 보이며 재정효율성이 크게 향상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올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정부 합동평가 우수구 선정, 2017년 기준 서울시 지역 총생산 성장률 1위에 오르는 등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생에서는 충분히 보이며 생산업일 수 관科의 예상사 수입 증가 looks 하십니까. 교육의 다른 주제 Bose